저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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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차피 목이 안 좋아가지고 어 빨리 가자? 야 방청객으로 좀 나겠다 가면 출발해서 봐 다리가 부러진 것 같은데 이게 풀려고 안 풀린 법들이 있어요 저는 다리가 풀렸어요 이제 한번 드리죠 네 둘 셋 하나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들 저는 지금 기름을 닦고 있습니다 제 얼굴은 기름이 많이 나는 얼굴이라서요 어? 이거 파려면 돈대요 형 거기 보자 아 괜찮죠? 제가 괜찮죠? 딱딱딱 아 빨간불이 안 들어간 거예요 오 너무 달콤해 너무 달콤해 너무 달콤해 너무 달콤해서 아우 아니 지금 그럴 수 없어 저는 형을 놀려야 저의 이게 좀 표협이에요 가사의 형 좋아 아 진짜 약간 여보가 없지 아 오케이 네 오케이 그렇게 섹시춤을 해주신다면 아 섹시? 아 진짜요? 지금 이번에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섹시춤이요? 네 시작 아Anath 아 주세요 아gef numbers 아니 어디 팔이 짤까? 니꺼 아니야 이거 막히지 못해요 이거 진짜 윤경꺼에요? 심지어? 근데 아무 생각 없지 않으니까 윤경연에서 최고 미남이 된다면 지금 아니라는 건가요? 장난 그냥 딴 거 다 필요 없고 잘생긴 저 얼굴을 담으세요 아무 unload Tac еш份 팔찾고 다리찾고 지민이 지민이! 오빠야 이거! 지민이! 그래야 하늘이 부산을 안 돼야! 아 드디어! 부산했는데! 부산했는데! 아... 반갑습니다. 죄송합니다. 형님! 이것은 무엇입니까? 이건 꽃이다. 이것은 무엇입니까? 그것도 꽃이다. 이야! 빨리 볼게요. 됐어. 요리다. 여기가 됐어. 그럼 진짜! 진정해? 유고하우스. 방안을 매일매일 일일 날인으로... 흡입이 된다. 이렇게 놓고 말하자. 이렇게 해 봐. 이제 모든ным 과건들이 좋아하지 못한다. 그리고 또 구간을 그려줄 수 있도록. 그러면 이수다. conta, 과자, 그니까요! 김수진씨가 보내주신 질문입니다. 지금 가면 먹고 싶은 음식은? 제약식은 사주신대요. 치킨이 먹고 싶군요. 다녀오세요. 아 또 호기 울면 안되네. 여기 뭐 잘했을지 몰랐지. 저희도. 저희도. 황쇼킹님. 와 대박이 황쇼킹님. 황쇼킹님. 선 몇대로 태어나서 이러고. 와 진짜. 다했어. 오. 오. 그래. 이빠이 많이 맞은. 오. 나트를 가보이자 이 스크린.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. 이 생계 좋아서. 이 머리는. 저. 항상. 이 회원. 이 회원. 이 회원. 이 회원. 이 회원. 내가 누군지 정말 모르겠어. 근데 되게 우리를 약간. 뭔가 알고 있는 듯한 거야 지금. 메인 형. 세진이 형. 세진이 형 이건 두드리고 있거나. 진짜. 우와. 진짜. 우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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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os. 눈썹. 눈썹. 아니. 이렇게. 눈썹. 눈썹. 앞이 안 보여서. 머리를 자르겠습니다. 네. 눈썹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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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람. 네. 슈와이 슈와이 똑같아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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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근데 정확한 발음을 빌려줘서 저희가 정확한 발음을 못해요 왜 울고자 왜 네가 울고자 안녕 안녕하세요 가셔야 돼요 저기 아빠가 기다리고 있어요 가셔야 돼요 안녕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훈련 훈련 workshops 여행 네? 킬 때 메뉴 좀 통일하면 안 돼 어떡하지? 응 저희 피의님께서 이번에 아무래도 이번에 너희 안무는 쉬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아 오늘 왜 그러셨어요? 본인이 직접 안 주신다고 그냥 거짓말을 하시면 애들이 모였다고 다 잘된 건 아니죠? 솔직히 방탄소년단의 퍼포먼스 빤 아니겠습니까? 흠이야 뭐 이런 소원을 갖는 건 아니겠습니까? 그런 상황 하면은 음악이 정체성이고 로몰드림 같은 경우에 버전이 서롱이한테 버튼을 그래서 제가 만들었습니다 와 재밌었습니다 한 명은 제가 그냥 이렇게 이런 애도 있을 거예요 그래 배모 자, 이때 유난히 큰 반응을 보인 분, 쪼니 보이시죠? 정진 씨, 나갈게요. 저 준비 다 됐는데 다른 친구들 안 됐는데요. 어, 어, 그래도 먼저 가실까요? 어, 저 먼저 가면 다른 애들 다 와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? 그랬드 먼저 가실까요? 와, 진짜 노공! 와, 진짜 노공! 안 돼? 다 같이 갔는데 우리는 한 팀, 한 몸 아닙니까? 파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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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의상, 언영 의상! 아, 내 앞머리 좀. 앞머리 좀? 네. 우리 진짜 환경할 때 파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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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이팅!